코끼리처럼 큰 마늘이 있다? 냄새와 아린맛이 적은 마늘이 있다? 일반 마늘, 코끼리 마늘, 코끼리 흑마늘 중 코끼리 흑마늘의 영양가가 가장 높다? 코끼리 마늘은 수입산이다? 100% 토종 재래품종! 국내산 해남 코끼리 마늘을 애터미 복합 발효 유산균으로 발효! 마늘 특유의 아리고 매운맛은 없애고 맛과 영양성분은 높이고 더 진하게 만든 코끼리 흑마늘 진액! 애터미 오롯이 담은 코끼리 흑마늘 진액!